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누진입니다. 우리 하이라이트가 벌써 11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9주년, 10주년 때 군생활 중이어서 사실 굉장히 10월 16일이 좀 무언가 좀 어색하고 좀 구슬프게 보내 왔었는데 드디어 11주년은 모든 멤버가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라이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12주년은 모든 멤버가 모여서 다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빨리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정말 좋습니다. 환절히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양요섭입니다. 저희가 활동한 지 어느덧 11주년이 됐네요. 정말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 혼자서 11주년 축하 영상을 남기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다른 멤버들도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나온 시간들보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할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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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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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너무 많이 맞았어. 두 번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되겠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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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